전세계 식품산업의 최신 흐름 등을 살펴보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글로벌 푸드 트렌드와 기술 컨퍼런스에는 전세계 식품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는데요. 식품산업의 다양한 사례와 고체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최대 식품산업 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을 계기로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럼 이번 행사를 개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두영 전략마케팅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